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후보자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빚을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김민기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어제 준법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김본부장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비상징계 조치를 할 거라며 제명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한편 최근 과거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정봉주,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당 윤리감찰단 착수 단계는 아니고 선거 상황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